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영양사 준비를 함께 하게 된 조은진입니다 식품 산업의 발달이 하루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요즘에 영양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기준이 또 있고 공부하는 것들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과목수도 많은 데다가 양 또한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한 10여 년간 영양사 면허 시험에 합격률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한 60% 정도? 그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는요 물론 재학생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졸업하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도 계셔서 공부하시기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들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교재 영양사 한 권으로 끝내기를 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하나 한 과목씩 한 과목씩 정리해 나가시면 어려움 없이 합격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고요 예습, 복습 철저히 해주시는 거 당연하게 기본이니까 그거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보시고 또 듣고 하는 것만이 이게 공부로 공부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공부한 것들이 진정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저랑 문제 풀어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 풀어 보시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책을 펼치셨으니까 시작됐습니다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